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 3,4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보다 8천여 명이 줄어 사흘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280명으로 지난 13일 이후 나흘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7명으로 그제보다 39명 줄었고 숨진 사람은 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7명으로 confident한 점이 되었고 정확하게 gir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